오늘의 목소리가 더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닭가슴살, 한 끼볼 카레맛 떡볶이 맛 떡볶이 맛은 제가 궁금해 피자 맛도 있어 지금 5시 51분이고 요거트 유통기한이 오늘까지라서 이거 딸기랑 요거트랑 아몬드 브리즈 놓고 갈았어요 떡볶이 맛인데 근데 진짜 매콤하고 떡볶이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반숙난이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의 저녁은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협찬을 제가 받았는데 단호박맛, 감자맛, 피자맛 있거든요 되게 탄수화만 적고 보니까 단백질은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알도 되게 커요 전자행지에 이거 뜯어서 넣고 돌렸거든요 에어프라이어도 조리가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간편하게 딱 한 끼 식초 대용으로 먹기 좋은 닭가루살인 것 같습니다 음 맛있어 밥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지금은 3시 한 10분 정도 됐고 저는 오늘 친구들을 만납니다 제가 평소에 친구들이랑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은아 너 어디야? 소희야 너 어디야? 반도? 반도 못 왔다는 말 아니지? 이 육으로 하고 이거 아일러브유 이거랑 그냥 일반 풍선도 이렇게 사면 되잖아 오! 너였네 엄청! 오! 오! 좋다! 오! 좋다! 우와! 야! 야 진짜? 우와! 그치? 일단 이거 시켰고 반올림을 다 시켰게 그러면 이거는... 아! 얘네 왜 이래? 오! 오! 아 500판? 하루에? 야 진짜 이건 딱 이만큼만 물어 응 이거 물을 수 있는 사람 이거 미안한데 너의 침에 묻은 거는 묻고 싶지가 않아 잘 먹었다 45분 내에 일단 오돌뼈 다 먹는데 야쓰 기다려봐 알겠어 페페로니 치즈 폭탄 피자야 너네 원래 만들었어 그거 이거 주연이 브이로그 올려야 돼 새로 만들었어 어? 이거 브이로그 볼 거 아니야 재영이도 보던데 재영아 안녕 그거는 아니에요 진짜 그냥 만든 거야 당첨이라고 거대한 말 하지 말고 하하하하 이거 브이로그까지 시작했어? 재영이 어 다 봤는데 소희는 너 구독 안 돼? 빈쟁이나 타봐 그냥 들어가서 보셨겠죠 아니 저 구독했는데요? 이게 소희꺼 그냥 애칭처럼 수스러워 지금도 애칭을 해 야 미안하다 그냥 못 알릴까봐 저희가 더 줬어 다져야지 하나 다져와도 돼 안 가지가 안 가지가면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귀엽다 야 배영이 저거 배부라고 저거 어디 있어? 저거 이거 이따가 얘 두꺼 안에 있어 야 이게 복불복이네 어떤 건 많이 들어갔고 어떤 건 떡지 들어가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루텔라? 응 두 개는 안 들어갔고 그렇게 그지같이 만들었단 말이야? 말해 그지같다고 지연아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난 두 개는 안 들어갔고 하나는 들어 있던데? 두 개가 들어갔고 하나는 안 들어갔는데 나는? 아 복불복이네 아 좋아하는 사람은 두 개나지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만 넣어준나봐 나 하나는 안 들어가 있었어? 나 두 개는 두 개나 들어가 있었어 지연이가 하나밖에 다 먹었어 어 영상 야 너는 아 많이 보세요 야 장난 아니야 아 냄새 장난 아니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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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 물 지연이가 같이 이렇게 짜내다가 하는데 안 쓴다는 응? 응 같이 이렇게 짜내니까 해야지 지연아 그치? 물을 따라줘 괜찮은 적 맛있어 그치? 아프지 않지 또 한 번 먹어봐 뭐가 돼? 이거 진짜 맛있게 보이는데? 화 화 뜨거워 음 아 치즈가 엄청 막아 뭐라고? 치즈가 엄청 많아 남아. 이게 치즈 포탄이야. 아 맛있어! 주연이 왜 이렇게 평온하게 먹지? 맛있어. 와우. 미쳤지? 응. 맛있다. 짠 안 돼? 쏘리. 너무 맛있어. 나는 재밌는데 왜 모르냐고 사람들이 다 그래. 난 요즘 약간 감정이.. 시즌 중에? 어. 왕살 게임. 진짜 부럽다. 연극 게임 봐. 진짜 재밌어. 진짜 빨리 오는다. 레스파는 그거 같아. 어 맞아. 이름표 넣어주세요. 여기는 마들렐? 아아. 모카빵. 저기 모카빵, 여기 마들. 그 만드니? 전부. 모카빵은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나 하나 먹어볼래. 아 모카빵은 너 사람이 만든 거 가져왔다고? 응. 마들렐 진짜 크다. 그거 진짜 크다. 이분은 좀 잘 눌려. 아 그래? 잘 눌리네. 아까 내 걸로 나보다. 재밌지? 응. 시작 100초. 여기는 근데 갔다 오지 않았었어? 추상적이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 난 여기 가고 싶지는 않아. 응. 간 적은 있었지? 너는? 어.. 간 적 있어? 어.. 근데 너는 여기 가는데 뭐 입고 싶어?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웨딩드레스. 어울리는 것 같아. 그치 어울리지? 어울리지? 너는 한 명씩 얘기해야 돼. 이렇게 질문 한 번 하면 한 명씩 대답해야 돼. 그래야지. 가리시가 있으니까. 나는.. 40초 남았어. 나는.. 정..장. 아니 정장? 아니 정주현이가. 여기 가면 뭐 먹고 싶을 것 같아? 주현이부터 이렇게 대답하라. 나는.. 떡볶이? 떡볶이? 어. 나는 뭐 간단하게 그냥 치킨? 어 치킨? 나는 피자. 나는.. 삼겹살? 발. 그럼 소유는다 1번? 너 완전 소유잖아. 아 뭐야. 아 너 웃지마. 아니 근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원이 어린이.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밀어야지. database. 결혼식 하나에 들어가서. 제가. 미안해. 쁘다. 진지한 컨셉에 끼고. 지금. 까지. 스텝. 까지. 어쩌고. cinnamon. 너무 맛있고 이리와 함께 먹으면 나왔네요 너무 맛있게 먹었죠?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고마워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밥을 먹었을 때 중앙지검에서 앉으세요. 검사님, 동료분들이니까. 황볶이를 이렇게 해줘서 어떻게 생각해. 황볶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황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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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치즈 치즈볼 이거는 크림새우 짜라롬 축구의 wife 진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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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진흙 구매했어요 재개받소리 왼티 왼티 소중 해산물 회사 너무 생각났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우리 72년 8월 14일 82년 8월 9일 저도 막상 조순이 선생님 조순이는 굉장히 하네요 일일이 생일이더라 꼭 생일이에요 하하하하 하하 조순이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연애 겨울어 요거는 아 비주얼은 별로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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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음~~ 음! 음! 아직 안 나는 거 있다가 눈и Im! 눈꼬프 .. 일어나ät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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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고기 양념장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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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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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차가워 계란 다행히 지금 저녁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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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야지 그래도 잘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요 잘 먹으면 더 맛있을거에요 맛있어 고기 한입에 다 담아보자 해서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한입에 다 담아보자 그리고 한입에 다 담아보자 그리고 한입에 다 담아보자 고춧가루 이렇게 꼬부지기 시작하는 거는 아니 근데 컨셉은 맛이잖아 이게 요즘 컨셉이거든 응? 떨어지지? 진짜 똥냥콘 맛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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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여기 맛있어? 여기 진짜 똥냥콘 태국 사람이 앉은 자 레알 여기 맛있어 근데 이제 택배인이 갇힌 거야 엄마하고 오빠하고 노는 자리도 까놓은 채 까놓은 채 가서 범해서 엄청 딸이 잘 맞았고 이런 데서 육식세가 넘는 노모가 쥐팔피고 부착을 하고 날면 안 돼 근데 카프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입고 계셨던 코트까지 뺏어버리고 아무도 가진게 기가 좀 될까? 음! 흑아 ㅋㅋㅋㅋㅋㅋㅋ 뭐야? 샤워 왜 킹 저거 네 네 흠 왜 뭐야 매 괜찮은 흠 음! 배가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많이 먹게. 그다음에. 신이 형으로. 노을이 Après. 보다니 안 돼! 탱탱음. 비주얼. 탱탱음. 이거만 햄 치즈콜릿인가? 안에 꽉 차있어 다음에 먹고 싶어 천천히 구멍이 치즈콜릿 노란 내장 치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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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리나요? 아, 기리나요? 아, 네. 아, 네. 아, 기리네. 아, 기리네. 또, 나머지... 호텔야. 호텔야. 나머지 5분씩 티려서 여기 갖다주면 그... 아, 이거 찾아보세요? io akh 어, Wii 아, 온라이시죠. 이럴 땐 주먹은 채소도 못하고 드디어 하는 건 이럴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